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손대음 인사도 그대로 하면 돼 헤어팔 체크하고 한 번 쳐도 와 발걸음은 매일 걷던 그 길로 계획은 완벽 빨리 말 걸어보고 싶어 우문 앞에서 스스로 세어본다 3, 2, 1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이 순간 feels so wonderful 조금은 뚝딱거려도 어색한 인사까지도 너와 나의 첫 만남 우리의 사이 뷰티포 내일도 내일모레도 기억해 영원히 반짝일 순간 마이크라! 월세 잘 춰! 야 밀럽다 수빈! 난 그냥 거룩한 인사 네